백관님 안녕하세요 아..안녕하세요? 백관님 친구 신청을 31일 전에 보냈는데 안받아주시다니 정말 슬프네요 백관님 31일 만에 친구 수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구독해주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당황하실땐 호회라고 하시는군요 메모해두겠습니다 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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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호회라고 한적 없어요 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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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지마 진짜로 최악채 주제에 저거 더 최악채를 찾을것 같아요 왜? 혹시 잠시만 재밌는 그림이 생각났다 백관님이랑 코시님이랑 같이 게임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합반 욕청하겠습니다 꼭 받아주세요 아 근데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더 코시 해가 이렇게 셋이서 배그하면 개재미있을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합반을 기대하셨는데 제 이름 모르셔가지고 트게더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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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명 기억이 안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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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말한적 없어 트게더에 트게더에 합반 멤버 저 기억 안나가지고 심지어 이거 제가 하자고 했던 합반인데 제가 기억이 안나가지고 나 뿡이가 만든 합반인줄 알았어 기억이 안나면 원래 물어보지 않나요? 그럼 누가 더 불러준거에요? 에더 님이 나 불러준거에요? 뿡이님이요 네? 뿡이님이 꼭 데려오고싶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뭐야 뿡이 정말 요 녀석 귀여운 녀석 나 울기 좋은, 울리기 좋은 사람 있다고 막 아악 아 뒤는, 뒤는 그라예요 규제님 안녕하세요 우리, 우리 뭐야 여기서 둘이 뭐해 저희, 나 할게 없어서 가만히있어 백안님 바로받으시고 나 척 되게 좋아 뭔 소리야 괜찮아요 저 사람 원래 징선 우결충이어가지고 원래 자동으로 나오는 리액션이에요 잠꼬대 같은거라 생각하면 돼요 모바일이잖아요 오빠는 개웃겨 으후 그러면 이렇게 된거 도망 못치게 미리 합방 날짜 정해두겠습니다 규식님까지 왔으니까 규식님까지 껴서 4명이서 하죠 배그 배그 합방 잡는 중 이번주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이번주 주말에 다 뭐 있나? 없을걸요?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제 이름도 생각 못하셨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일정이내로 음 없을걸요? 있나? 없을거예요 되게 낙천적이시네요 오케오케오케 그러면 주말, 주말에 규식님 시간 있으세요? 저 일요일은 안됨 토요일은 된다는거죠? 아마도 오케이, 코시 형의 그 코시 형한테는 안 물어봐도 돼요 뭐예요? 그냥 뭐라고 해왔지? 코시, 에너, 규식, 해가 뭔 조합이야 몰라요 그냥 하고싶었어요 뭔 조합이야 그럼 규식님을 빼고 하죠 뭔 조합이야 이게 앙교님 데려와야겠다 백으로 하는데 다섯 명을 한다고? 다섯 명이서 백을 어떻게 해 그러면 제가 빠지고 합방을 주차하겠어요 아니 뭔 소리야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요? 나쁘긴 규식 규식을 빼겠습니다 아싸, 자러가야지 백안님 첫사랑 이야기해주세요 때는 때는 20년 전 20년 전이요? 세살때요? 세살때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영재 아냐 진짜? 첫사랑이요? 첫사랑? 내 첫사랑 그거였는데 아직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죠? 보컬로이드 보컬로이드 첫사랑 그럴 수 있죠 인생 어디 가셨어요? 보컬로이드 이름만하게 그러면 머리색깔만 말씀해주실래요? 몰랐는데 그냥 아하하하 사랑 빨리 시작하셨네 어 이게 그럼 실현도 빨리 하셨겠네요 보컬로이드 그쵸? 그쵸? 씹떡들 대화 못들어주겠네 어휴 어휴 아니 저사람도 씹떡이에요 왜 에덕님 씹 아니 에덕님 김수님님 씹떡이에요? 네 씹떡이세요 저분은 그럼 애니 좋아하세요? 요즘은 근데 많이 안 보는 거 같은데 옛날엔 보셨나요? 한 1,2년 전에 그냥 쭉 봤죠? 혹시 애니덕크 유튜브도 아시나요? 애니덕크 유튜브 그거 애니 소개시켜주는 유튜브 뭐야 그게? 본적이 있나 내가 그런걸? 아 모르실만해요 그사람 진짜 그 영상도 못 만들고 리뷰도 잘 못하고 아니 미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덕이에요? 맞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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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비웃는거 같지? 왜 비웃는거 같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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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그 클립 봤어요 악녀 누나 술탐 맞고 기절했는데 그거 보면서 눈앞에서 쪼개는거 에? 내가 그런적이 있나? 이분 기억력이 혹시 좀 안좋으시나요 그쪽방 투수분들 예 하하 하하 내가 볼때 토요일 핫방 기억 못한다 토요일날 하하 우리 핫방 있어요 왜?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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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야 하하 하하 나 그런식으로 한적 없어 왜? 아 투수가 기억해줬다고 그럼 인정이지 토게더에 글 써주겠지 투수들이 하하 본인은 안좋는다 아니 아니 토요일날 뭐 하고싶은게임 있으세요? 배급말고 어 저 약간 인싸게임 같은거 해보고 싶었어요 인싸게임 완전 좀 대규모요? 아니 아니 막 뒷시트라던가 아 마피아게임같은 유행 어 약간 배신하고 막 연기하고 막 그런거 와 님두요? 저도 저도 아싸연스 한 번도 해본적 없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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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해줘요 여기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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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ㅏ 하학 아 웃지마세요 넌 웃음소리 웃음ול이 Thi게비될거 같아요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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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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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그만입니ок 써 나 배아파 나 배아파 힘들어요 하하 저 그런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사람 모아봐야겠구만 아니 왜 반응이 너무 웃겨 그때 초면에 이런 말 하기에 좀 그렇지만 아 아니다 악녀님도 저한테 초면에 이랬어 되게 찌질하시네요 그쪽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저야 뭐 원래 찌질했고 새로운 찌질한 동료를 보니까 뭔가 마음이 편하네요 저는 저 그렇게 안 찌질해요 지금 말투부터 지금 어떻게 말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저는 진짜 안 찌질해요 저 아 그렇게까지 말한 적 없어 저 그렇게까지 말한 적 없어 이러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 안돼 완전 울먹울먹 진짜 최각 찌질해 아니 지금 옆에 왁투루 자가 찌질 에거 에덕찌질 자가 찌질 에덕찌질 자가 찌질 이러는게 찌질이 같은거라고 생각 안해보실까요? 혹시? 오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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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야 나 이번 리액션이 너무 웃겨 오오옹 오오옹 오옹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웃을 것 같아 뭔가 아니 개 웃기다 아니 그 애덕님 말이 공개에요? 네 스물하나지? 아니 제가 조금 동생 이미지여가지고 장난친거에요 스물하나지? 저 스물 네 살이에요 스물하나지? 하.. 스물 네 살인거 안믿어주네 스물하나지? 네네네네 뭐야 갑자기 왜 목소리 깔고 말았어요 쫄리게 이겼다 왜 스물 셋 네? 두 살 연사 그러면 내가 내가 그냥 해가라고 부르면 안되는거야 해가라고 부르면 안되냐구요? 제가요? 응 저 반말 잘 못해서 해가님이라고 해요 싫어요 제가 왜요? 해가야 아니 반말 잘 못하려면 해가야 그냥 어? 발 놓쳐 해가야 두 살 차이밖에 안나서 설마 똥군기 잡는거 아니죠? 아네 해가야 해조건 아주 함 해가님이라고 부를게요 손 딱 갖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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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님 해가님 해가님 왜그러세요 해가님 해가님 ang 당장이라도 코를 흘릴거 같애 아니.. 안돼.. 안돼.. 이렇게 웃어.. 안돼 뭐하는 거야.. 잠깐님.. 어.. 에? 에? 바보 목소리 내주세요 그러면 저.. 바보 목소리? 바보처럼 웃어주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 바보처럼 웃어달라는데 웃는 거 보니까 자기가 바보인 거 아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으하하하하하하 아비야아아 우리 동일 언제까지 합니까? 어 전 나가려고 했어요 해가 바보! 저 왔다 오늘 방송 알찼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